안녕하세요 이번 27회 합격생 박홍구입니다 제가 헤크스 학원을 이렇게 선택했던 이유는 여러 학원들을 주변의 학원들을 이렇게 두고 살펴봤는데 친절한 학원 헤크스 학원의 조교 선생님들의 친절한 상담과 또 우리 교수진들이 아주 막강하게 요약 정리와 이런 것들을 잘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고 또 다른 주변의 학원보다는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깨끗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자습실을 주로 많이 이용을 했는데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짧은 기간에 공부했지만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내년에도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 이 해커스 학원을 아마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. 왜 그러냐면 제가 전자에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모로, 여러모로라는 게 우리 타고난 어떤 시설과 우리 또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, 조교 선생님들께서 친절한 상담과 더불어 교수님들의 아주 명강의로 인해서 아마 이것만 따라간다면, 진도에 따라간다면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.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도전하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